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늘 생활하면서 이제 자신에게 자주 이렇게 되새기는 그런 표현 가운데 하나가 그 일이 무슨 일이든 간에 좀 힘든 일이든 아니면 쉬운 일이든 아니면 일상의 일이든 아니면 회사일이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막게 되는 시간이란 것은 이제 흘러가는 거니까 처음이자 마지막 순간들이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활동하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매일 이제 한국은 역동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매일 새로운 뉴스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이제 오늘은 정치 이야기 우선 좀 하고 맨날 정치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는 신문도 계시겠지만 그것도 뉴스를 계속 추적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북 송금권하고 관련해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볼 때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고 더욱이 이제 엄격하게 북한에 대한 그런 모든 제재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중심이 돼가지고 스마트팜 사업 같은 걸 진행하고 그것을 대납을 쌍방울 그룹에 시킨다. 이거는 이제 공소장에 나온 내용이니까 재판을 통해서 확정돼야 하겠지만 그런 끈하고 관련해서 20년 정도의 그런 친분관계를 갖고 있는 형님이 되는 이화영 전 국회의원 그리고 또 동생이 되는 쌍방울 그룹의 전 회장 김성태 씨 이 두 분이 이제 직각택각하는 내용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이 이화영 씨와 20년 정도 교분을 갖고 있는 김성태 씨는 사체를 해가지고 일어서신 분이죠 그렇지만 그동안 사건을 쭉 진행되어가는 걸 보게 되면 정치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을 배해가지고 좀 굳은 일로 돈을 벌었지만 사람이 나름대로 도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이재명 씨를 보호하고 또 이화영 씨도 보호하는 그런 쪽으로 나름의 이제 의의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잘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막 그냥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시간이 가면서 사실을 그대로 털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시간 아니지만 한 시간 정도 전에 조선일보의 온라인 일면 톱 기사입니다. 그냥 돈을 준 거하고 이화영이 정치 자금으로 돈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선거법 위반에 걸리게 되면 보통 범죄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중재가 이렇게 간주가 되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조선일보인데 이게 보시게 되면 이화영의 요구로 총선 자금을 1억 줬다. 정치 자금을 건넸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진술을 시간이 가면서 이제 김성태 씨가 틀어놓는데 이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은 아이고 이제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한 모아입니다. 형님하고 내하고 관계가 20년 동안 참 그래도 구전일 좋은 일을 가지고 참 정도 들었는데 내가 당신 입장에 최대한 이제 좀 봐주려고 노력했는데 당신 지금 하는 꼴 보니까 안 되겠다. 나도 내 살 길을 찾기 위해 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냥 검찰 수사관들에게 이 씨를 직구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김성태 씨가 판단 안 같아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은 그를 보좌했던 박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도 사실을 계속 틀어놓지 않습니까 이제 평화부지사의 요구로 총선 자금 선거 자금 1억 원을 건넸다. 이 진술을 아마 검찰이 확보를 한 모양인데 지금까지의 김성태 회장은 2019년 12월과 2020년 2월에 5천만 원씩 개인 돈으로 줬다 이렇게만 진술했는데 돈의 용처라든지 목적 같은 건 전혀 안 밝힌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화영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는 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대북 송금과 관련한 이화영 씨하고 그다음에 김성태 씨의 대질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쭉 추적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김성태라는 분이 세간에는 사체를 가지고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인상은 갖고 있지 않고 또 태국의 몸을 피해 있다가 들어오면서도 이재명 씨 척을 두둔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인상은 좋지 않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리는 있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선거 사무실 마련 등 선거운동에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딸깍 잡은 거죠. 그냥 선거법 위반으로 걸면 되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건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지켜야 되니까 사업을 지켜야 되니까 의리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가족들보다도 사업자가 또 더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화영 씨하고 이제 완전히 관계가 그냥 결별하는 그런 술술을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화영 그런 대북 송금에 관련된 전 의원이 구속수익이 이제 아마 해제가 되는 그런 시점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장신청을 검찰에 했는데 워낙 이름들 세간에 하제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영장발급판사도 굉장히 심중하게 판단했을 것 같던데 영장발급판사가 검찰 측의 그런 구속연장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동의를 했네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는 정거인멸과 도주우려 박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는 도주우려 이것을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구속상태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감옥을 가본 사람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감옥을 간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 어떤 상황인가라는 부분들을 상상하기가 힘들죠. 상상하기가 힘든데 그렇게 여러분들 구속상태 감옥에 갇히는 상태를 피하려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 굉장히 힘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감옥에 갇히는 것만은 여러분들 구속상태에 놓이는 것만을 막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이화영 씨 사건은 김성태 씨가 계속해서 이제 관계가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실직구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참 간도 커져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사회가 모두 이제 북한 관계에서 이렇게 그야말로 제재를 강하게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몇백만 불 정도의 그런 돈을 그렇게 지어주고 그렇게 해서 대선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대북 여러분들 방문 북한 방문을 추진했던 그 자체가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